사실은 노래를 알아야만 춤을 출 수 있는데 노래도 모르고 춤을 모르고 우리 시대에 마이크 젤슨이 문워크 아 문워크야? 문워크 했잖아 옛날에 숨 숨을 마시고 했잖아 빌리게 해봐 저 문워크 잘해요 문워크가 그냥 뒷걸음지라니? 아니 그래도 괜찮은데? 잘하죠 한 번 해봐요 응? 해봐 뭐야 아니 나 손까지 이렇게 가는데 뒤로 밀어야지 계속 이어서 한 번 해봐 괜찮으니까 아니 이거 분위기 봐 이게 기록해야지 영아 강남스타일 알아? 영아 강남스타일 알아? 춤을 줄 알아? 옛날에 알았는데 지금 다 까먹었지 그럼 이거 밖에 모르는데 뭐 제대로 제대로 춤추는 게 없잖아 이것만 잘해도 되잖아 따라하는 걸로 따라하는 걸로 이거 강남스타일 하는 거야? 이거 언제쯤 강남스타일입니까? 강남스타일 어른들 신나게 해 아 이거 어른들 신나게 되네요 강남스타일 강남스타일 이거 뭐야 다행히 있으니까 아주 뭐 기분 좋으니까 뭐 너무 고기장네 너무 고기장네 너무 잘하시네 잘하네 이게 낫다 우리 이거를 배워가지고 어디 뭐 잘하는 거 있으면 보여주세요 이거 한번 하자 둘이 알았어요 사회 최신 노래를 인습하고 올게요 평소에는 조금 그래도 과묵한 편이긴 한데 오빠가 제정신일 때 그런 건 잘 못 보긴 했는데 술 안 채했을 때 막 흥난 모습을 보니까 그래도 재밌더라고요